오늘은 밭에서 따온 여러가지 과일과 유자, 뭐 채소, 토마토, 가지, 무, 호박, 여러가지 과일들, 단감들 이렇게 가지고 피망이랑 가지고 야채, 유자 샐러드를 했습니다. 유자가 아주 향긋한 유자를 오늘 아랫밭에서 따다가 한소쿨이 따가지고 지금 먼저 샐러드를 했습니다. 샐러드를 풍부하게 먹으면 배변활동에도 좋고 비타민C라든지 레몬에 3배가 들어있는 유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구치를 없애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죠. 자세 고구마는 당뇨에도 좋고 혈반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양배추, 유자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immers에 좋을 것 같고요. 양배추 3금,エビ, 이므 CDU, 3금, 은 아마존 Natasha,